다산복스가 20주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좋은 책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다산복스의 20주년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20주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타입니다 먼저 다산복스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산복스가 20주년 이상으로 40주년, 60주년, 80주년, 100주년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복스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책을 이렇게 낼 때까지 제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산복스의 20주년을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동공부 저자 이지영입니다 다산복스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의 스토리의 즐거움을 전하는 다산복스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산복스 화이팅입니다 다산복스의 20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책 그리고 곧 나올 두 번째 책도 다산복스와 함께하는 건 창작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스토리의 즐거움을 전 인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산복스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잭파씨가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허태연입니다 다산복스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50년 100년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출판그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산복스 최고!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입니다 다산복스가 20주년을 맞이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출판사란 시대정신을 독자들과 호흡하는 그런 문화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20년간 너무너무나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화기관의 면모를 다산복스는 이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산복스 화이팅! 다산복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정말 온 힘을 다해 즐겁고 행복하게 책을 출간한 다산복스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경이롭고 해외까지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효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출판사인 다산복스가 올해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곁에서 오랫동안 소중한 메시지 꼭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산복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